이득현도 안 쓰더라고요 안내랑 같이 화면 사진 찍을게 이거 뭘 찍어? 죽는 사람 찍을게 나중에 영업자료로 활발할게 맞습니다 이거 뭐야? 나무가 아닌데? 이거 개인화 파는데 이거? 카드, 카드 놀이 할 때 이렇게 쫙 맞지 말고 깜짝 역시 이거만 안 돼 얘는 아직 안 내려와 얘는 내 케이블 찍고 나와드네 이런식으로 동시를 켜면 떨어져나가겠는데? 이거야만은 진짜 진정한 동시로 찍을게 이게 보안관에서 부러지기 때문에 보안관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기능은 보안관 기능이에요 다 같이 골피스로 올라온다 다 같이 골피스로 올라온다 오우 여기서 보이네 여기서 뒷판으로 다 보여요 앞자리가 계속 붙여가지고 여기 올라가고 괜찮네 이 정도로 오우 완전 괜찮은데? 한꺼번에 다 가져온다 그냥 빨리 끓여 나 근데 부식이 그만 얘는 적용이 안된거에요 아예 제 부품 자체가 안됐어요 이걸 다 바꾼 다음에 얘만 딱 오셔 그러니까 다 같이 내려와줘 그리고 그 뒤 너로 돌아온다